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사업 가시화를 위한 중대 관문입니다. 지역에서 다 팔리지 못한 배추로 값싼 국내산 김치를 공급하게 따던 충청북도의 못난이 김치가 출시 1년 반이 됐습니다. 당초 취지가 지켜지고 있는지 따져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요즘 연노란빛 송아가루와 꽃가루 때문에 외출하기 꺼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꽃가루는 작은 바람에도 잘 날아가기 때문에 어제부터 계속된 강한 비바람에 더불어 앞으로도 열흘 정도 더 날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런 꽃가루, 올해 유독 심하지 않나 싶은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초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람에 쓸린 노란색 물체가 마치 한 줄의 띠처럼 모였습니다. 여기저기 주차장 곳곳이 같은 모습입니다. 자동차도 예외가 아닙니다. 노란빛 가루가 온통 뒤덮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야외 주차장에 주차해놓은 차량입니다. 차량을 이렇게 손으로 한 번 쓱 닦아내면 꽃가루가 선명하게 묻어나옵니다. 세차를 해도 무용지물. 그래도 견디지 못해 세차장을 찾습니다. 한두 달 만에 한 것 같습니다. 꽃가루라든가 송아가루가 너무 많이 날려서 세차하면 바로 더러워져서... 병원도 북새통입니다. 한 병원에는 알레르기 검사 환자가 작년보다 5배 이상 늘었을 정도입니다. 보통 약이나 스프레이나 이런 거를 타러 오시는 분들은 많은데... 검사까지 이렇게 평소보다 한 5배 정도 많이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올봄 송아가루가 날리기 시작한 건 지난달 9일. 작년, 재작년보다 닷새 정도 이릅니다. 때이른 고운 탓입니다. 꽃이 펴 있는 시기도 길어졌습니다. 이달 중순 싹을 틔워야 하는 자귀나무는 이미 닷새 전 싹이 났고... 여름 꽃나무라고 불리는 목베기롱은 잎이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온도가 높게 유지가 되면서 꽃가루가 날리는 기간이 길어져서 3월부터 5월까지 꽃가루가 날린다든지... 그만큼 농도도 짙습니다. 지난달 말에는 꽃가루로 인한 먼지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300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대개 80에서 100마이크로그램 이상이면 먼지가 많다고 하는데 그보다 3배 넘는 수치입니다. 비가 좀 덜 추운 따뜻한 편이었고... 더군다나 2월, 3월 달에 비가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생태계에 활발한 작용을... 국립기상과학원은 강한 비바람이 불면 오히려 나무에 붙어있는 송악가루가 더 멀리 날아간다며, 송악가루를 비롯한 꽃가루 날림이 이달 말까지 지속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충북의 새 고속도로인 영동오창고속도로의 민자적격성 조사 결과가 이달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석 달 정도 미뤄졌는데, 민자건설 여부는 역설적으로 정부 부담금 규모에 따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동오창고속도로는 충북을 통해 경기와 경남을 연결하는 신설 노선입니다. 기존 중부선과 경부선을 직선에 가깝게 연결해 이동거리와 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뛰어들었고, 충청북도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 민자적격성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KDI가 사업 타당성과 민자투입의 적격성을 차례로 따져 민자건설 여부를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남북을 잇는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충남을 거치지 않고 경부고속도로를 거치지 않고 바로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고. 당초 조사기한은 1월 말까지였는데, 사업 타당성 항목인 정책성 종합평가에 시간이 걸리면서 석 달 연장됐습니다. KDI는 조사가 거의 마무리됐다며, 이달 중 국토부에 결과를 보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결론이 난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일단 충청북도는 이번 조사의 양대축인 타당성과 적격성 가운데 타당성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가도로망 계획에 포함된 사업인데다, 거리와 시간 단축 효과, 세계 시도를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이기 때문입니다. 남은 건 재정사업 대비 정부 부담금을 아낄 수 있는지 따지는 적격성. 고속도로를 민자로 짓더라도 정부는 토지 보상비 전액과 총건설비 중 24%를 보조금으로 지원해줘야 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9,200억 원 규모로 여기에 개통 이후 운영 손실에 대한 보전금도 변수입니다. 재정사업도 토지 보상비 지원은 같지만 건설비의 40%를 도로공사에 지원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총건설비 규모에 따라 정부 부담금이 적은 방식으로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가 마무리된 이후에 민간투자 적격성을 판단하는 단계에서 VFM이라는 값을 도출하는데요. 재정사업으로 했을 때 또는 민간사업으로 했을 때 각각의 정부 부담액을 비교해서 결과값이 0보다 큰 경우에는 민자사업으로 추진이 타당하다라고 보는 거고. 실제 서울 세종고속도로의 경우 적격성 분석 결과에 따라 민자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되기도 했습니다. 조사 1년여 만에 코앞으로 다가온 결과 발표. 국토교통부는 최종 결과는 정치적 고려 없이 사업 방식 결정에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타사 콜서비스 사용을 제한하며 일부 회원에 대해 제명 조치까지 단행했던 충북 개인택시 운송조합 충주시지부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타사 콜서비스를 가입하거나 이용하면 제재나 징계할 수 있다는 충주시지부의 정관과 운영 규정은 독립된 사업자로부터의 결정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처분했습니다. 충주시지부는 회원들에게 지역 콜서비스 통화 플랫폼 충주 브랜드콜 사용만을 요구하며 카카오티블루 가입자 10명을 제명한 적도 있습니다. 상습 침수구역인 단양 달맞이길에 오는 1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방문합니다. 단양군은 오는 10일에서 11일 이틀 동안 이 장관이 단양을 방문해 충주댐 수위가 높아지면 마을 지림루가 물에 잠기는 달맞이길 등을 돌아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양군은 달맞이길 도로를 지금보다 5미터 높이기 위한 공사비를 지원받기 위해 국비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이 장관은 정부의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1호 사업으로 선정된 단양 역사권 관광단지 개발 사업 예정지를 둘러볼 예정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1년 반 전에 수확을 포기한 배추를 활용한 이른바 못난이 김치를 만들었습니다. 지역 농가를 도우면서 싼 값에 국산 김치를 공급한겠다는 취지였는데 본래 취지가 지켜지고 있을까요? 김대웅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충청북도가 처음 출시한 못난이 김치입니다. 수확을 마치고 밭에 남겨진 배추를 싼 값에 사들여 못난이라고 이름을 붙이긴 했지만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써서 값은 싸고 질이 좋은 김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이디어를 낸 김영환 지사는 중국산 김치를 대체할 것이라면서 의병운동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우리가 중국 김치를 몰아내고 우리 김치를 가지고 중국 김치를 대체하자는 의병, 김장 의병운동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못난이 김치가 첫 출시된 이후 17개월간 판매량은 383톤. 충북 지역 5개 김치 업체가 생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 배추를 사용해 김치를 만들고 있는지 업체에 물었습니다. 보통 충북에서 배추가 나오는 건 겨울철엔 11월에서 2월까지, 여름철엔 6월에서 8월까지입니다. 이 때문에 김치 업계에서는 3월에서 5월까지는 전남 해남 지역 배추를 쓰고 9월과 10월에는 강원 고랭지 배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추와 마늘 같은 양념류도 마찬가지로 가급적 지역 농산물을 권장하지만 꼭 충북 농산물로 만드는 건 아닙니다. 못난이 김치를 1년 내내 만들려다 보니 다른 지역 농산물을 가져다 쓸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당초 취지처럼 팔리지 않은 일명 못난이 배추가 아니라 그냥 일반 배추를 쓰고 있습니다. 일반 배추를 사용해 똑같이 만들면 가격 경쟁력이 있는지 인터넷 판매가를 제가 검색해 보겠습니다. 현재 못난이 김치 판매가는 10kg에 4만 900원입니다. 100% 국내산 농산물을 사용했다는 다른 김치는 3만 3천 990원.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100% 국내산 김치도 3만 6천 원대입니다. 유명한 대기업 국내산 김치들과 비교해도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못난이 김치는 국내산 김치 가운데 값이 싼 게 아니라 유통업체가 프로모션을 잡아주지도 않는다면서 온라인 유통시장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충청북도는 못난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으니 일단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어쩌다 못난이 김치라는 우리가 상표 등록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브랜드 이름으로서 배추를 못난이 김치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좀 더 의미를 부여하면 유통비용을 우리 도가 직접 마케팅해주고. 유통업계에서는 어쩌다 못난이 브랜드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한 김치업계 관계자는 정상적인 배추를 쓰는데 질이 떨어진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어 적절치 않은 네이밍이라고 말했고 수출업계 관계자는 영어로 하면 어글리 김치인데 어감이 좋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김 지사는 지난달 도의회에서 못난이 김치는 충북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됐다면서 만약 기업들이 마케팅을 했더라면 아마 상장한다고 하지 않을까 그만큼 경쟁력과 인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무면허로 운전하다 자신을 검문하려던 경찰관까지 치고 달아난 30대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오전 10시 20분쯤 청주 복대사거리에서 검문하려던 40대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30대 운전자를 붙잡아 무면허 운전과 특수 공모집행 방해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2년 뺑소니 사고를 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오늘 새벽 0시 30분쯤 충주 금가면 우룩대교 인근 공터에 주차된 캠핑 차량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차량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50대 남성이 얼굴 등의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차량은 전소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행인의 신고 내용과 차량 소유주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청이 수학과 과학을 중심으로 학력 강화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도교육청은 우선 1단계로 모든 초등학생에게 인공지능 수학학습 시스템을 강화하고 수학과학 기초학력 강화를 위한 방과후 교실이나 동아리 등을 신설합니다. 또 심화 단계로 과학고 연계 심화탐구 교실과 과학 영재 멘토링, 사이언스 캠프 등도 운영합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고맙습니다.